오늘 저희들은 민주당과 그 추중 세력들이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랙에 태운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착발 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좌파 장기 집권의 눈이 멀어 헌법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는 세력, 힘이 생겼다고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는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워 무궁한 상절이 활용한 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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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삭발시기 의미하듯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저들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자 저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